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저는 조코의 대통령께 내년 중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코의 대통령이 먼저 왔습니다. 바이크는 한국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코의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통통제 때문에 불편이 많았을 텐데도 적극 협조해 주신 자카르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